한 번 성공했으니까. 괜찮아, 미미지 자리. 하나, 둘, 셋. 봉순호 선생님. 정답이고요. 하나, 둘, 셋. 임영웅 선생님. 아니, 이거 저를 그냥 보내려고. 아니, 나랑 동갑인데 왜 임영웅신 선생님이고. 동갑이셔? 나는 왜 언니고. 동갑이에요? 아니, 이거는. 관리를 완전 보내려고. 아니죠. 트로트계에 보내는 사과 편집. 맞네, 맞네. 아버님. 아버님. 아이고, 유진입니다.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양쪽 옆은 뭐예요? 이어서 갑니다, 텐션 이어서. 좋아요, 지금. 하나, 둘, 셋. 전도현 선배님. 사진 잘 들어주세요. 선생님. 펜수. 정답이고요. 탱하. 하나, 둘, 셋. 이소정 씨 아니세요? 땡! 이소정 씨 아니세요? 땡! 김유정. 이민 한 명 또 간다. 심지어 메이크업 선생님이 같으신데. 아이고. 학연지연 또 메이크업 연. 제가 또. 레이언. 미안합니다. 셰이스피어 연극하시잖아요, 이번에. 어머, 그런 정보는 또 알아? 그렇죠, 그렇죠. 김성철 배우님이랑. 김성철 배우님이랑. 이게 언니의 사주의 방법이에요. 정보 위키티라. 정보 위키티라 하려고 했는데. 미안합니다. 근데 이거 한 판만 더. 틀릴 수 있는 거니까. 아니, 이거 진짜. 이거는 진짜. 왜냐하면 한식을 사랑해 주신다 하셨잖아요. 진짜 맛있어, 맛있어. 유정 씨 미안해요. 재밌게 틀렸으니까 빼자고 유유정 작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정답이고요. 하나 둘 셋. 아유, 잠깐만요. 정답이고요. 언니들아, 친구들아. 하나 둘 셋. 정답이고요. 저거 안 들고 있었으면. 정답이고요. 저거 안 들고 있었으면 크들이었다. 아, 이거 모르겠어. 아, 잠시만요. 바꿀래요? 아니요. 누구한테, 누구한테 바꿀래요를 누구한테? 뭘 바꿔, 자리를 바꿔 둘이? 기회를 해줄게. 해봐, 해봐. 해봐, 해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혹시 몰라. 기다려봐요. 할 수 있어. 호흡 천천히, 호흡 천천히 줘. 괜찮아, 틀려둬어. 동생이 한 번데. 가볼게요. 하나 둘 셋. 가제사장. 땡! 맞잖아. 진짜로? 진심으로? 가제사장 아니야? 집게사장. 아! 알긴 알았는데. 알긴 알았네요. 이건 나여도 틀렸겠다. 진짜요? 가제사장인데. 가제사장인데. 이대로 멈췄어, 이대로. 그런데 얘가 가제죠? 그렇죠. 원래는 가제사장이 맞네. 가제사장이 많이 맞지. 옷도 비슷하게 입었잖아, 둘이. 스펀지방 성우님한테 전화 좀 넣어봐. 색깔도 똑같아요? 그래, 비슷하게 입었잖아. 계열이 똑같아요. 그래. 진짜 비슷하게 틀려봐. 벨트도 됐어요, 형님. 얘 완전 똑같이. 이거는 웃겼잖아. 웃기면 기회 한 번 더 주기로 했잖아, 형님. 아무래도. 바꾸시지, 그래.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근데. 참가비 한 판만 더 할까? 좋아. 왜냐하면 이거 하면 메인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 이제. 좋아. 참가비라는 말이 좋다. 참가비다, 참가비. 참가비 갈게요, 저희. 같이 나와주세요. 언니 완전 카지노 사장님 같은데. 야, 내 느낌이 데자부인가? 발리에서 하루 종일 이럴 것 같지 않아? 잘해봅시다. 진학시 고맙고 해줄게요. 하나, 둘, 셋. 진학시, 진학시, 진학시. 가봅시다, 무섭네요.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정답이고요. 하나, 둘, 셋. 비비 선배님, 안녕하세요. 정답이고요. 진짜 잘했다, 너. 안녕하세요. 힙합계에 보내는 사과 편지였고요. 비누, 비누. 하나, 둘, 셋. 강백고. 정답이고요? 진짜 잘했다, 언니. 진짜 잘했어. 정답이고요? 진짜 잘했다, 언니. 진짜 잘했어. 우와, 어렵다. 아, 이거 진짜. 아, 또. 아니, 아니, 겁주지 마세요, 겁주지 마세요. 괜찮아. 또 나왔네. 파이팅! 미미 할 수 있다, 극복. 하나, 둘, 셋. 호날두, 아니. 호날두, 아니. 호날두. 빼. 빼, 이거 빼. 이거 재미있었어. 빼. 맛있었어. 즐거웠고. 빼. 호날두. 재밌었어. 재미있었고 즐거웠고. 먹은 걸로 할게요. 빼. 호날두. 너는. 얘는 백성에 가야 해. 아니, 쓰린이가 아닌데 어떻게 호날두야? 마이콜. 나 마이콜. 아니, 근데 이게 괜찮나? 이게 괜찮나, 마이콜이? 호날두가 된 게? 아니, 너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호날두와 마이콜은. 너무 말도 안 돼, 너무 말도 안 돼. 아니, 초성이 맞는 게 1도 없잖아. 호날두랑 마이콜이라고. 아니, 근데 어떻게 2D를 보고 3D를 닦았습니다. 이해가자. 하나, 둘, 셋. 황정민 선배님. 정답이고요. 진짜 어려웠어. 하나, 둘, 셋. 윤아 선배님. 정답이고요. 편안하게, 편안하게. 하나, 둘, 셋. 정답이고요. 계속 찾았죠. 아, 잠시만요. 왜 그러세요? 너무 떨려. 왜 그러세요? 아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니, 우리 미미 마음에 준비할 시간 주려고 했어요. 하나, 둘, 셋.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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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잠깐, 잠깐 기다려줘, 기다려줘. 누군지 알면 누군지 알아요. 알아요. 누군지 알면. 성까지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넘어가 주실래요? 한 번만. 성이 누군데요? 박세리. 맞아, 맞아. 알았네. 알아요. 아는데. 아니, 원래 필드에 계신 옷을 안 입고 있으면 원래. 그러니까요. 아니면 한 번 더 맞춰볼게요. 그러면 기회 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네? 정답을 들으셨잖아요. 네? 정답을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하셨잖아요. 땡하실 거면 확인하지 마셨어야죠. 들었잖아요. 왜 희망 공부 났어요? 왜 희망 공부 났어요? 우리 언니. 우리 언니. 우리 언니 마이콜이에요. 마음꾸냉하면서. 우리 언니 마이콜이라고요. 아니, 왜냐하면 저는 미미 씨가 어쨌든 극복하길 바랐기 때문에 기다려준 거지. 극복했잖아요. 했잖아요. 응원해 줘야죠. 내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건 영석 PD님 탓이 있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스피디하게 가다가 미미 언니 나오면. 그래서. 안 바꿀게요. 그렇지. 그렇지. 우리 미미 힘내. 그렇지. 맞아. 맞아. 나는 이거 영석이 형이 하차해야 된다고 봐. 하차하실래요? 넘어가실래요? 빨리요. 마지막 메인이니까. 마지막 메인. 마지막 한 번. 마지막 한 번. 마지막 한 번. 하나 둘 셋. 정신 정신 정신. 오케이 오케이. 스피드하게. 대신에 영석 PD님 약속하세요. 미미 언니 앞에서. 이거 하지 마세요. 쓰러워하지 마세요. 확 내밀지 않게. 진짜. 미미 앞에다. 정 속도로 가주세요. 똑같이. 아니 나는 미미한테 맞추라고. 필요없어요. 강하게 클 거예요. ith dagegen. 28인데. 미미 28이에요.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죄송합니다. 땡! 제가 진짜 취약한 분야예요. 남자 배우. 잠시만요, 다시 생각해 볼게요. 진짜 생각해 볼게요. 생각을 해봐, 할 수 있어. 진짜 생각해 볼게요. 되게 잘생기셨어. 와, 생각이 안 나. 이씨, 이씨. 영재야,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야? 어, 그거. 그래서? 그 영화 무슨 영화인데? 이씨 아니에요? 조 씨. 아니, 아니. 다들 축하해. 얘가 다 쓰러 간다. 박 씨. 불량 쓰러 간다, 불량 쓰러 간다. 김 씨. 김. 김. 정. 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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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적으로 정말 죄송합니다. 저의 이력으로는 쓸기로운 의사생활 보지 않았고요. 모든 작품을 안 보고 건너뛰기로 유명한. 한 시간 몰아보기로 유명한. 맞습니다. 저의 멍청함으로. 제가 동료로서 한마디 하자면요. 모든 장면을 짤로 봐요. 그리고 10초를 못 견딥니다. 10초를 견딜 수가 없어요. 재생 속도도 1.5배속으로. 정말. 근데 한 번도 안. 저 오늘 정말 성적 좋았잖아요. 실적이 정말 좋았잖아요. 근데 사실 너무 재밌게 떨어져서. 뭐 좋아해야 되는 건가요? 슬퍼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 저는 이렇게 앉으면 유진이한테 혼나요. 지금 한 번만. 저는 불량보다 무서운 게 유진이어서. 한 번만 지금. 누구보다 너무 좋다고? 아니, 혹시 참가비 남은 게 있어요? 참가비. 기다려 봐요. 이러다가 우리 거둘라겠다, 야. 이거 어떡하냐? 어떻게 몇 장 드려요? 한 장. 사장님. 한 장 한 장. 아껴주시는 데까지 아껴봐요. 아가이로도 이따 주세요. 어, 어. 그럴실이니까. 근데 진짜 너무 약하다, 남자 배우. 정우성, 조인성, 원빈, 현빈님. 아니, 네 분이 너무 예뻐요. 아니, 언니 필란드에서도 그러지 않았어. 아, 맞아, 맞아. 언니. 공부를 해. 공부를 해. 알았어, 언니. 배우고도. 자, 진짜 막판입니다. 넵. 깔끔하게 가자. 하나, 둘, 셋. 가드화치. 땡. 야. 이것도. 하나, 둘, 셋. 가드화치. 땡. 땡. 야. 아, 이것도. 이것도. 자, 가서 갈게요. 이것도. 자, 가서 갈게요. 가져갈게요. 야, 야. 이거는 진짜. 아니, 근데 이건 진짜 우리가 그걸 못 해줘, 이거는. 정말 심지어 K문화 대통령이었잖아요. K컬처의 중심. 네. 어. 그래서 누구. 아, 그. 아직도 기억이 안 났어요, 혹시? 어? 사쿠라. 맞아, 맞아. 사쿠라 씨 맞죠? 맞아. 너무 늦었다. 사쿠라. 어떡하냐, 이거. 응성, 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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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POP은 지켜야 돼. 아, K-POP은 지켜야 돼. K-POP은 저희가, 네. 공식적으로 제가 MZ 대통령, K컬처 프레지던트로서 물러나겠습니다. 사임을. 사임을. 사임한다. 사임을 발표한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기자회견. 어떤, 어떤. 일단 굉장히 참담한 심정이고요. 네. 혹시 설마 루세라핌 멤버 이름을 해갈리다는 게 사실입니까? 루세라핌 정말 좋아하고요. 안티티티 프라잘. 안티티티 프라잘.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미야와키 사쿠라 상. 고맨 나사이. 고맨 나사이. 고맨 나사이. 고맨 나사이. 완전히 고맨 나사. 수게. 아카트 플리피스. 쏘리, 쏘리. 고맨 내. 완전히 고맨 나사. 아임 고아웃. 사쿠라 상. 아임 사임 사임. 사임 사임. 사임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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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에. 여깄이. 역할이 왜 이렇게 많냐. 또 뭘지? 지구 오락실에. 몰라 그냥 재롱장치. 분위기 띄우는 사람. 분위기 띄우는 사람. 물 좀, 물. 물 600ml. 물 600ml요. 물 2. 물 한 번만 더 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릴렉스, 릴렉스. 릴렉스, 릴렉스. 그려야 할지 고민하고 방황하던 시간이 없다면 거짓말이지. 인생은 지금이여.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이여, 안녕. 왔다 갈 한 번의 인생아. 연애는 결혼은 하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눈물은 이별의 가품일 뿐이야. 받아 올 사람들의가 없지 않아. 수고하셨습니다. 모이실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저 오늘 디너쇼. 디너쇼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어요. 자, 그 누구도 어떤 노래 음도 시작하지 마. 누구도 아무도 홍월거리지 마. 안 돼. 그만해. 안 돼요, 안 돼. 아직 물이 안 끓여요. 자, 빛빛. M.O.I. 막을 열어라. 머리를 비워라. 문을 지켜라. 정답은 묻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 느낀 대로 봐. 하늘을 마주하고 두 손을 저 위로 저 위로 움직여. M.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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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bm은 하다가 성대 나갈 것 같아요. 낮에는 따싸로운. 이 가정인 여자! ánt fallen한다는 여유를? 품격있는 여자!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 이 가정이는 여자!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그래 바로 너 지금부터 갈 때까지 나면 돼 몰이 끓었다 말씀하시는 순간 시간이 빨리 가네요 다행입니다. 좋습니다. 10분. 이제부터 한 5분 정도. 뚱뚱. 시작해 볼까? 얘 좀 봐라 얘. 무슨 일이 있었길래 머리 잘랐대. 또 얘 좀 보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이 바뀌었어. 왜 그래 돼? 궁금해 죽겠네. 말해봐. 말해봐봐 좀 좀 좀. 킁킁킁킁킁킁킁킁킁킁킁킁킁킁킁킁. 킁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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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통이 무꽊 이건요. 평소에 너무當然요. 아, 다 물어 fist. 시중에 있는 수ắp 와 ArgentinahnsotheraangandsotheraangandsotheraangandSotheraangandsodarehang 다 읽었어요 미안해. 국자 드릴까요? 국자 드릴게요, 국자. 이 부분들! 이 부분들 저거. 얘네네네네. 이 부분들!